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325건을 적발하고 10억 5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또 부동산 거래 시 집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소 23건을 적발하고 경고와 시정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. 대전시는 하반기에는 개발 예정지 내 땅 쪼개기 등 기획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.